주말과 개천절이 포함된 연휴 동안 부산 지역에서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지난 3일 오후 11시쯤 강서구의 한 사찰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건물 옥상에 설치된 컨테이너 등을 태워 소방서 추산 800여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낸 뒤 1시간 남짓만에 꺼졌습니다. 이보다 앞선 지난 2일 오후 7시 40분쯤엔 금정구의 한 4층 건물, 지하 1층 노래방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불로 소방서 추산 60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고 건물 내에 고립된 시민 10명을 소방관들이 구조했습니다. 같은 날 새벽 4시쯤에는 사하구 한 단독주택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이 난 주택 안방에서 60대 남성 A씨가 발견돼 병원으로 옮겼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밝혀내기 위해 합동 감식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한편 지난 1일 오전 10시경 지하철 1호선 승강장에 불을 지른 50대 남성 B씨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B씨는 도시철도 승강장에서 휴지에 불을 붙여 휴지통에 던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범행 당시 주변을 지나던 행인이 소화기로 진화해 불은 번지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같은 날 오전 6시쯤 다대포 해수욕장 역에서도 불을 지르려 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습니다.